인디게르카강 러시아 동시베리아 북부 야쿠티아 공화국을 흐르는 강 길이는 L 790km이고 유역 면적은 36만 K제곱킬로미터이다. 야노오이 미아콘 산지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제르스키 산계의 여러 산맥을 횡단하고 다시 툰드라 지대를 북동쪽으로 흐르다가 북극해의 일부인 동시베리아 해로 흘러들어간다. 하류 평야부의 600km 사이에는 낙차가 불과 16m밖에 되지 않으며 툰드라 사이를 사행하면서 유로 변경을 되풀이한다. 10월 상순부터 다음해에 5월 하순까지 결빙한다. 하구에서 1000km 상류까지 기선이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체로 미개발 상태이다.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